발걸음 해주셨는데요.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? 3, 2, 1 네, X입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일학습병행 훈련이 끝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외부평가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회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받으신 분들 앞쪽에 있는 선 선풍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. 받치지 않게 너무 옆쪽에 있으니까 옆쪽으로도 가시면 돼요. 수량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안전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마지막 일학습병행 네, 감사합니다. 네 이상으로 2022년 대구입국번역 이라스병의 잔바켓 베이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